안녕하십니까. 오, 안녕. 이름이 뭐예요? 비미요. 비미. 오, 멋있다. 아, 예뻐. 딱딱하게 생겨. 어떡해. 하이. 리트리버는 정말 천사야. 아, 귀여워. 와, 익숙해, 익숙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할 게 여러 가지가. 그냥 방울토마토만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네.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가져오겠다 해서. 오케이. 진짜 인생은 해인처럼이다. 근데 방송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주변을 살펴보게 돼. 선한 양인데. 덕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또 밥 먹고 가야지. 그래. 와, 진짜. 좀 여기 오랜만이다. 아, 그때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기 늘 주문하는 거 시킨다. 그래, 똑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주문하는 거. 아, 너무 맛있지. 주문하는 거. 꽁치김치찌개를 바꾼다, 돼지김치로. 와, 맛있겠다. 스테이크나 양식 드실 줄 알았더니. 어... 아니에요. 돼지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해요. 오래 전부터 갔었던 식당인데 거기에 오늘 가게 되었죠. 저희 고갈비 정식 하나고요. 옛날 집 특정식. 거기에 꽁치김치찌개를 돼지김치찌개로. 저희는 누룽지백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처음 언제 왔어요, 여기? 아니, 13, 14? 와, 진짜 다 먹었어. 그 정도. 시간 진짜 빠르네. 점점 더 빨라지지. 그러니까요. 패스터, 패스터, 패스터. 어휴, 반숙이야. 저는 저 누룽지에도 밥을 하나 말거든요. 네? 그러면 누룽지 국밥이네? 그렇죠, 그렇죠. 누룽지?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점심, 점심 못 먹었어. 와, 진짜 맛있겠다.